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각만 씨입니다. 오늘은 접집에서 흔히 하는 말이죠. 조상의 풍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조상의 풍파가 유독 심한 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특징과 더불어서 띠까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조상을 들먹들먹 거리려니까 마음이 좀 무겁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조상의 풍파를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겪는 건 아니에요. 시에 따라서 변동수가 있고 또 이걸 피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연이 보통 사람들처럼 편탄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풍파를 많이 겪는 사람들은 부모의 매력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신명에서 봤을 적에는 임신생 29살이죠. 특히 생일로 따지면 2월 4일생, 4월 9일생 이런 분들이 조상의 풍파를 많이 겪어요. 단 풍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는 갔다 잘하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자꾸 풀리지 않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보면 조상 탓이라고 막 이러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조상 탓인가 이러는데 그거는 간단해요. 조상에서 뭐 말하자면 험하게 돌아가신 분, 원을 못 풀었다는 분, 한이 많은 분 이런 분들이 자기는 한들을 못 풀리기 때문에 자꾸 그 중에서 제일 기가 약한 사람한테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붙어서 자꾸 이 귀신들이 흔들어 놔야 어디 가서 무점을 보면 뭐가 어디서 이렇다고 풀어줄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상의 풍파를 많이 겪는다고 그러고 또 이제 갑자생 37살, 37살은 4월 1일생, 6월 6일생, 7월 4일생 또 이런 사람들이 조상의 풍파를 많이 겪어요. 뭐 사업을 해도 안 되거나 직장을 다녀도 자꾸 옮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성적도 있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잘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를 못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리를 자꾸 옮겨 다녀. 이거는 나는 본심은 안 그러거든. 그리고 그냥 있고 싶어도 주위에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 사람을 믿게 봐가지고서는 자꾸 다른 데로 갔다 내쫓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참 답답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서 그런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풍파를 많이 겪어요. 그리고 기사생 2월 24일생, 2월 2일생, 2월 7일생 이런 분들은 이제 조상의 풍파를 많이 겪고 이제 몸도 아프고 대노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종합적으로 보면 제자도 내린 사람이 많아, 2월생이. 왜? 조상에서 풍파를 흔들어 놓으니까 그만큼 내가 공을 들여서 그 덕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착을 시켜서 전환을 모신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들이 또 다 편안한 집도 있고 또 이제 46살, 6월 6일, 유딘날 태어났다고 그러고 7월 7일, 7성날 태어났다고 그러고 9월 4일, 9살 1생으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굴곡이 많아. 조상 이제 풍파를 갖다 겪는 게 많단 말이야. 뭐 이혼하는 사람 또 재혼했는데 또 자꾸 살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 여자나 남자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적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걸 못 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 원인을 알고 공을 이제 많이 들여주고 그러면 이 조상의 이제 코를 풀어놓고 나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힘들어도 모든 게 되지를 않고 그러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원인인가 이 원인은 꼭 진맥을 잡듯이 그 맥을 잘 잡으셔가지고 천도를 해주시고 공을 많이 들여주시면 그 조상의 풍파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뭐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또 이제 55세. 이 말띠들이 참 머리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중에 영업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1월 2일생 여자분. 사주가 좀 세죠. 이상하게 갖다 대는 노릇이었고 그 신랑이 사별하지 않으면 이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손이 죽고 1월 2일생이 그러거든요. 이게 다 바로 이제 조상에서 이제 응어리가 있어서 이 하늘을 못 풀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또 4월 4일생 뭐 8월 8일생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상의 풍파를 많이 겪으니까 이제 의식을 잘 하셔가지고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술생 63살 이제 2월 2일생 2월 27일생 10월 10일생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분들이 이제 조상의 풍파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재산 가지고도 막 싸우고 막 형제들이 다 좋았다가 부모 재산 가지고 그냥 막 싸우다 보면 이 재산 갖다가 상속 받은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건 조상의 덕이 없는 거지. 이걸 잘 유지해 나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조상을 잘 성주시면 괜찮고요. 또 이제 75살 5월 5일생 6월 7일생 11월 12일생 이런 분들이 조상 풍파를 많이 겪어요. 조상 풍파를 많이 겪고 또 이 자손들까지 그렇고 어떤 사람은 뭐 이 후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초년에 중년에 괜찮은데 말년에 이 자손들이 다 안 돼 갖고 이 부모의 돈을 다 까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묘를 부모의 묘를 잘못 썼다든지 그 조상에서 집을 나가갖고 말하자면 찾지 못했고 구천을 헤매는 조상이 있다든지 뭐 신적으로 이제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이제 그런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저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이제 천도를 해 주시고 또 내가 이 조상에서 첫째는 중심이라기보다도 내 마음이 강단이 세야지 돼. 약하면 안 돼. 특히 이제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이 조상의 이 풍파를 더 많이 겪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 누구 말 맞다나 나 죽이려면 죽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고 버티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랬듯이 이겨내는데 그냥 뭐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조상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늘고 죽을 때까지 갔다 끌려다니다가 봤나. 그러니까 내가 결단성을 가져갖고 아 이런 번호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조상에서 이러냐고 좀 방황도 할 줄도 알고 대둘 줄도 알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조상에서도 해주면 해주사리 양양이라고 더 잘해주니까 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조상도 있단 말이야. 그런 조상은 못된 조상이지. 구천을 헤매는 조상들이고 나쁜 귀신들이지. 이거를 잘 이겨내가야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조상의 풍파라고 하는데요. 별거 없어요. 내 조상도 내가 갖다 잘 닦아서 내 업으로 하고 나면 괜찮은 거고 또 여기에 너무 끌려다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냐. 한이 많은 조상. 또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조상. 뭐요. 매마저 돌아가신 조상. 이런 분들은 한을 못 벌잖아. 자설을 못난 조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상이 돼서 나오면 이 코를 잘 풀어서 주고 이 양반들 천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조상 풍파에서 이제 이어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생일을 따진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풍파를 많이 겪고 제자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나 역시 2월 초하루지만 나도 조상이 자꾸 저기 해갖고 신명의 할머니가 사대에서 불리더니 신명인데 이 길 안 가려고 발부둥 쳐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니까 집안이 편해졌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조상에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소리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이제 정성을 잘 들이셔 가지고 풍파를 좀 잘 겪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